좋아요와 구독 안내 부탁드려요 깡찌 멤버가 있을까요 진짜 노마크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고 노마크 이 사람 누구야 하이 야쓰 왔습니다 날 알아보는구만 중앙강좌 아 중앙강좌 오케오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장된 식량을 발견했대요 오케 좋아 식량 내가 필요한건데 오케 이거 찍고 뭐야 이거 하랄게 없어? 아 잡녔다 이게 뭐야? 오 집이다 집이다 큰집이야 큰집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서 다 찾아 그렇지 아 이 사람은 잠겨있어서 못가는구나 그죠그죠 여기 잠겨있어서 못가는거였어요 내가 문 열어줘야지 지갑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 문을 왜 닫았지? 내가 문 열어줬는데 이리와요 문 닫지 않겠지? 닫네 어 뭐야 군용 라디오래요 잠깐만요 군용 라디오 배터리 패널이 열려있고 배터리는 없다 그 근처에 쌍안경이 있었는데 역시 군용이었다 스읍 군용 라디오랑 쌍안경이 왜있죠? 잠깐만 난 계속 가볼게요 여기다가 잡던 사람이 뭐하나 하겠다 어 다른쪽으로 여기여기 여기 뭐야 폐화인가? 어? 정보군 표시기 있는 상자래요 정보군?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판자 판자집에 라디오에 딱 맞을 것 같다 판자집? 판자집? 군용 장비가 또 있대요 여기 군용 장비가 많지? 이따 줘서 군용? 여기 군인이 있나? 왠지 그럴 확률이 있어요 문 열고 문 열고 어? 누구야? 나 알고 있는데? 뭐야? 이 꼬마이는 뭐야? 지루하대요 대야를 나눠볼까? 아 문 열려고? 내가 문 열어줬어 응? 다들 괜찮지 아 누가 죽었나보네요 음 아들 아들이구나 지루하대 아들에게서 아들에게서 아들에게 주로 음식을 찾아본대요 오케이 아들은 뭐 봐줄 수 있지 일단은 내가 살아야돼 어디가? 내려가나? 오케이 슬쩍? 나도 먹을것은 먹어야지 오오 통조림 좋아 동진이 좋습니다 오 뭐야? 배터리들이 바닥에 굴러다리인데요? 스읍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라디오라고? 오 뭐야? 군용 표식이 있는 상자들이 많대요 꺼 깜짝 오 이게 또 뭐야? 명단이래요? 지지자 스읍 몇몇 이름은 불길하게 가위표가 되어있고 밀고자 노릇? 뭐야? 전부군 기지에서 식량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 군용 통행증 군용 통행증 아 밀고자인가 본데요? 노트북 틈 이 밀고자야? 헐 친구가 밀고자라니 이것도 선택이 있는것 같은데요? 깜짝아 뭔 소린가했다 깜짝 놀랐네 내려가자나? 내 대화를 해봐 있어 헐 헐 가장 흉악하거나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만 밀고 했다고 하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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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선택의 시간이네 선택도 어떡하지? 오랜 친구래요 아 그냥 친구 아니고 오랜 친구야? 하.. 어떡하지? 하.. 어떡할까? 아.. 고민된다 배신을 말하지 말까? 오랜 친구라는데? 아들도 있고 음.. 고민인데 고민이 알릴까? 솔직히 게임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이거 할텐데 나였으면은 일단은 이걸로 할게요 일단 이걸로 할 것 같애 저는 이거 약간 이거 할 것 같애요 말 안 할 것 같애 그렇지 그냥 우리 중에 밀고자가 있다고 말하지 딱히 이렇게 말은 안 할 것 같애 아.. 거짓말이긴 한데 음 내가 일단 일단은 이렇게 할 것 같애요 음 음 오케이 지금 아주 피곤하고 슬퍼하고 왔어요 지금 왜냐 아마 그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그런 것 같애요 거짓말이긴 한데 거짓말이긴 한데 다른 분들도 이런 선택을 하셨겠죠 몇몇몇분들은 음 음 오 배고프다 얘도 배고파 아 얘를 먹으면 안되는데 아 얘를 먹였어야 되는데 일어나 불을 때우고 됐어 됐어 아 다 떼어 따뜻하게 지내요 따뜻하게 그렇지 정보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S만 지금 슬픕니다 친구가 배신했다는 생각에 많이 슬퍼하고 싶군요 조금 아프니까 그만 알 것 같애요 말릭은 이제 S만 잠자라 하고 말릭은 방송을 시작하구요 먹을 거 없어 아 누구 살았다 누구야 또 선물 가져왔다고? 누구야? 자 알려드리기 유감스럽지만 우리 집 누군가가 전군 지지자들의 관한 정보를 그라치나비아 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원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용의정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 일단 누군지 가야지 누군지 누구세요? 좋은 소식 얘기 한번 해보자 아 고맙긴 한데 아직 먹을 거 많거든요 저도 잠깐만 먹을 게 있나? 괜찮네 먹을 거 많네요 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먹을 게 좀 있기때문에 어찌하나 될 것 같아요 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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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부족하다 하나 아주 피곤해 하구요 네 스마가 배고플 걱정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나 아까 선택이 선택 잘 한 거겠죠? 선택 잘 한 거겠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해 노파크 그렇지 노바크 음 아 아니가 아니였구나 아 아 아니였구나 노바크 어떻게 됐을려나 노바크 어떻게 됐을려나 노바크 죽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처음 해내러 갈게요 정말 처음 잡고 스읍 새로 갈 데가 없네요 만원보기 스읍 음 여기로 갈게 여기로 약국으로 가서 쓸 수 있는 거 부셔야지 다 부수고 오겠습니다 파기왕 뭐든지 파기한다 사람 있겠죠? 사람? 제가 말은 안 했으니까 왜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죠? 아 아 셋톱 있어야 했는데 톡 바꿀걸 아 톡을 갖고 왔어야 했네 왜 아무도 없지? 왜? 뭐야 도망 급하게 떠난 것 같대요 어디 떠난거지?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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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구울자 다 부셨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먹을게 없네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요건 없어 여긴 없었죠 아 빵집 한번 더 들려볼게요 빵집 아 빵집 한번 더 들려볼걸 아 빵집 안갔네 아 아 빠른 퇴근이요 빠른 퇴근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슉슉슉슉슉슉 오케이 습 습 아유 손가락 아파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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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까 그 사람은 구출됐나요? 아 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못봤네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냐 이거 10살 이거 자고 최후의 날 바로 할게 바로 이날 최악의 상황이 올까 겁이 난대요 아프네 계속 아프네 불을 계속 떼고 약을 계속 먹여야겠어요 약도 없어지 가득 채우자 어차피 10년 많잖아요 14개 괜찮네 2 2 4 4 5 5 5 5 5 5 5 5 6 내 달콤한 잠을 방해하고 있어쓰 저러 안들려 문 열라고 안들리는데 이 사람 누구지? 왠지 무섭잖아요 그 사람 이거 언제 없어져 휴거람 10시 열심히 나간다 오케이 나가자 좀만 기다려 10분 안에 나갈게 욕하고있어 욕하고있어요 이 사람 화났어 화났어 늦게나가지고 화났어 지금 방송할거 없지? 어 있네 뭐야 욕하는데 지금? 아 그 사람이구나 좋은사람들이 죽었대 뭐야 뭐야 뭐..무슨얘기지 이게? 책값을 받으러 올거라구요?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책값을 받으러 올거라니 어 포고렘 시민 여러분 중대한 소식입니다 정부군이 자톰의 자왕군을 공격하여 민간인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기습공격이었습니다 포고렘 시민 포고렘에게는 또다른 비극의 날이 되겠습니다 책값을 치르게 될거라고? 어떻게 되는거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건 뭐지? 어떻게 되는거지 알 수가 없네 설마 자원군이 나한테 뭐라 하는건가? 왠지 그런거 같지않아요? 자원군이 저한테 뭐라 할거 같아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부서! 부셔! 오케이 아 그럼 이것도 없어지나? 아니구나 오! 통제림 뒤열졌어요 아 근데 그게 계속 그게 계속 생각이 나네요 어 뭐야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한다는거지 지금? 모르겠네 일단은 쥐닷을 만듭시다 쥐닷 아빠 자 자 자야돼 음 쥐닷 쥐닷 오케이 쥐닷으로 이제 고기를 만들어야지 어 잠깐만 쥐닷을 여 여 어 뭐야 쥐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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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좋아 쥐닷을 만들고 니가 만드시다 약을 만들어 어 아이고 아이고 만들고 어휴 자지말고 만들어 스읍 요걸 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알코올이 필요해 알코올이 없네 자자 근데 비료 넣으면 될거야 비료 비료 넣으면 이제 고기가 생길거에요 쥐를 잡아가지고 먹는거죠 쥐고기 살려면 쥐라도 먹어야지 음 비료 여기다 어 어어 아 어디서 일려나 해꼬치 할 것 같은데 설마 어으야야 붙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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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큰일날버렸다 어휴 아 이게 없네 온열댕이 없구 어휴 허브 허브를 만들 수 있어 허브를 만들까 일단은 처음이다 일단은 빵집으로 가볼게 빵집 빵집이 뭐 필요했나 필요없죠 오케이 이렇게 갈게 아 아 치아 아 치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갈게 다음에 다음에 바로 치아 갈게요 왜 물을 닫는거지 아 맞아 아까 치아 간다고 했는데 스읍 다음에 저 치아 갈게요 어? 저 치아로 꼭 가겠습니다 오 뭐야 로버크가 사라졌어요 일단 들쳤나본데요 일단은 그 밀고자라는게 어 뭐야 어 급하게 데려간거 같아요 잡혔거나 잡혔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잡힌거 같아요 밀고있다는 소식을 알았으니까 오 가져갈게 망판 나무 하나? 겨우? 뜯어내! 뜯어내라고 오케이 힘쎄다 좋았쓰 그냥 문 열고 내려가볼게요 밑에 뭐 있을거 같아요 뭐 없네 그냥 갔다 사람이 없어 여기 길이요 응 없구요 나와나 먹으나 좋아 좋아 조금 다 모으고 있어요 그렇지 어 뭐야 뭔가 뭔가 엄청 커다란 빵 만드는 곳인가 왠지 그런거죠 빵 만드는거 같죠 아 없어 없어 이제 나가자 그냥 볼거 다 봤으니까 나갈게요 크로시 크로시 음 오호 총알 필요없고 총알 필요없고 이거 넣자 됐어 음 다 했구요 여기는 다 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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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